탕탕탕 받고, 쏙쏙쏙 빼고 따고, 덜덜덜 절고, 풀고, 돌리고, 뚝뚝뚝 자르고, 구부리고, 쓱쓱쓱 톱질도 하고, 망치, 드라이버, 칼, 오프너, 커터, 스피너 등 21가지 기능을 단 하나로! 1초만에 변신해서 뚝딱뚝딱! 만능 가제트 하나로 뚝딱! 밖에서 텐트 칠 때, 떨어지고, 새고, 고장나고! 이 모든 고민, 만능 가제트만 불러주세요! 헐거워진 냄비 뚜껑 조여, 탄탄하게 고쳐쓰고! 싱크대 나사 조일 때도 쉽게! 수전 물 셀 때도 쉽게 조여보세요! 잘 안 닫히는 문 다시 탈 때도! 택배 박스 정리할 때도 손쉽게! 아이들 자전거 수리도 쉽겠죠? 공구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전 이거 하나면 다 할 수 있어요. 약 400g의 초경량! 소목힘 없는 분도 쉽게 쓰는 만능 가제트! 하지만 강철 소재의 강력함은 그대로! 캠핑장에서도 받고, 자르고, 졸이고, 음식 준비까지 쉽게 쉽게! 만능 가제트만 갖고 나가면 야외에서 캔 딸 때도, 병 딸 때도 편리! 딱딱한 호두 까기! 은행 열매 깔 때도! 너무 편하겠죠? 안 되는 게 없어요. 진짜 진짜 편해요. 수십 개! 꺼져버린 공구! 이거 찾고 저거 찾고 받는 게 뭐지? 노! 야외 캠핑! 낚시할 때도! 가구 조립할 때는 물론! 취미 생활로 원예를 할 때! 활력인 짐 만들 때도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쉽게! DIY 가구 배송 받아! 내 손으로 쉽게 조립! 역시 가제트! 주머니에 이거 하나만 갖고 다니면 너무너무 쓰기 편해. 자를 때도, 조일 때도, 돌릴 때도! 쓱쓱 자를 수 있고, 탕탕 박을 수 있고, 쏙쏙 뽑아낼 수 있고, 펑펑 딸 수 있는 만능충의 만능! 그래서 이름도 만능 가제트! 하나로 뚝딱! 휘저평용 보관 파우치에 써! 작고 휴대가 간편해! 언젠이 서나! 만능 가제트 하나로 뚝딱! 본체, 보관 파우치! 이 모두가! 기존가! 99,600원에서 50% 폭탄 인하! 49,800원! 49,800원! 받아서 써보시고, 광고처럼 안된다면! 100% 전액! 환불 포장! 자신 있는 품질! 빨리 주문하세요! 만치, 드라이버, 칼, 오프너, 커터, 스피너 등 21가지 기능을 단 하나로! 1초 만에 변신해서 뚝딱뚝딱! 만능 가제트 하나로 뚝딱! 하나, 초경량, 초강도 하나로 뚝딱! 약 400g의 초경량! 손목 힘 없는 분도 쉽게 쉽게! 하지만 강철 소재의 강력함은 그대로! 박고, 빼고, 저이고, 풀고, 자르고, 구부리고, 덮질하고, 병돋다고, 갠돋다고! 수십가지 공구가 해내는 일을 만능 가제트 단 하나로! 오케이! 하나로 뚝딱! 하나면 다 됩니다! 둘! 고치는데 전체! 하나로 뚝딱! 헐거워진 냄비 손잡이 조여 탄탄하게 고쳐쓰고! 풀어진 행거나 사 조일 때도 쉽게! 수전 물 셀 때도 쉽게 조여보세요! 가구 조립할 때는 물론! 잘 안 닫히는 문 다시 탈 때도! 간단히 끈이나 철사 잘라내야 할 때도! 언제 어디서나 고장 났을 땐 만능 가제트! 셋! 누구나 쉽게 쓰는 하나로 뚝딱! 큰 공구 다 구비할 수도 없고! 사람 부르면 못 던들고! 여성도 손쉽게! 간단하게 고치고, 자르고, 조일 수 있는! 초간편 공구 혁명! 공구 없는 집은 기본! 공구 많지만 쓰기 불편하고 찾기 힘들었던 분도! 캠핑 다니는 분들! 필수 중에 필수! 하나로 뚝딱 하나면 뗄깥 만들고 나무 다듬고 텐트도 치고! 캠핑 필수품이에요! 야외 캠핑 낚시할 때도! 가구 조립할 때는 물론! 취미 생활로 원예를 할 때! 반려견 짐 만들 때도!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쉽게! 냄비 뚜껑 조여! 탄탄하게 고쳐 쓰고! 수전 물 셀 때도! 쉽게 조여보세요! 아이들 자전거 수리도 쉽겠죠? 탕탕탕 받고! 쏙쏙쏙 빼고 따고! 덜덜덜 절이고! 풀고 돌리고! 뚝뚝뚝 자르고! 커버리고! 쓱쓱쓱! 퍽질도 하고! 망치! 드라이버! 칼! 오프너! 커터! 스키너 등! 21가지 기능을 단 하나로! 1초 만에 변신해서! 뚝딱뚝딱! 약 400g의 초경량! 숨 먹힘 없는 분도! 쉽게 쓰는 만능 가제트! 하나로! 뚝딱! 퀴즈 경영 보관 파우치에! 쏘! 작고 휴대가 간편해! 언저린 선화! 만능 가제트 하나로! 뚝딱! 본체 공간 파우치! 이 모두가! 기존가! 99,600원에서 50% 폭탄 인하! 49,800원! 49,800원! 받아서 써보시고! 광고처럼 안된다면! 100% 전액! 한골 포장! 자신있는 품질! 빨리 주문하세요! 탕탕탕 받고! 쏙쏙쏙 빼고 따고! 덜덜덜 절고! 풀고! 돌리고! 뚝뚝뚝 자르고! 구부리고! 쓱쓱쓱! 톱질도 하고! 망치! 드라이버! 칼! 오프너! 커터! 스패너 등! 스물한가지 기능을 단 하나로! 1초만에 변신해서! 뚝딱뚝딱! 만능 가제트! 하나로! 뚝딱! 밖에서 텐트 칠 때! 떨어지고! 새고! 고장나고! 이 모든 고민! 만능 가제트만 불러주세요! 헐거워진 냄비 뚜껑 조여! 탄탄하게 고쳐쓰고! 싱크대 나사 조일 때도 쉽게! 수전 물 셀 때도 쉽게 조여보세요! 잘 안 닫히는 문 다시 탈 때도! 택배 박스 정리할 때도 손쉽게! 아이들 자전거 수리도 쉽겠죠! 약 400g의 초경량! 수목힘 없는 분도 쉽게 쓰는 만능 가제트! 하지만 강철 소재의 강력함은 그대로! 캠핑장에서도 받고 자르고 절이고 음식 준비까지 쉽게 쉽게! 만능 가제트만 갖고 나가면 야외에서 캔 딸 때도 병 딸 때도 편리! 간단히 끈이나 철사 잘라내야 할 때도! 가구 조립할 때는 물론 잘 안 닫히는 문 다시 탈 때도! 언제 어디서나 고장났을 땐 만능 가제트! 휴즈 겸용 보관 파우치에 써! 자꾸 휴대가 간편해 언저리 서나! 만능 가제트 하나로 뚝딱! 본체 공관 파우치 이 모두가! 휴증가 99,600원에서 50% 폭탄 인하! 49,800원! 49,800원! 받아서 써보시고 광고처럼 안 된다면! 100% 전액 한골 포장! 자신 있는 품질! 빨리 주문하세요!